8년 전부터 업종을 3가지 했어요? 의류하고 거의 의류쪽이죠. 거의 의류쪽이야? 근데 나한테는 왜 업종을 3가지를 겸용을 한 걸로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이 많아서 그렇겠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참 벌면 벌었다고 표현을 하고 못 벌면 못 벌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버는 족족이 딴 데로 새어나가기 바빴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형제라서. 사람이 사람으로 됐든 간에 뭐로 됐든 간에 분명히 새어나가기 바빴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벌은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잖아. 벌은 것도. 벌으면 벌었다 치고 안 벌었으면 안 벌었다 치는데 돈이 없어. 물 흘러가듯이 돈이 없어요. 근데 딱 보기에는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성공했다고 표현을 하겠지만 속은 뭉그러져요. 썩어서. 뭉그러지고 재미가 없어요. 겉만 웃고 계시는 거지 속은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지금 딱 봤을 때는 어 올해 올해 무엇을 또 하려고 또 폼을 잡으셨나요.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해외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외로 갖고 나가는 거야. 근데 해외에서 해외에서 한국을 갖고 오는 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요. 한국에서 해외로 갖고 나가시는 거는 돼요. 하지만 해외에서 한국을 갖고 들어오는 거는 끊겼어요. 운이. 그리고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한국에서 돈 버는 것보다 해외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업체를 봤는데 베트남 생산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예요. 옷 만드는 회사. 옷보다 옷보다 음 자동차 자동차요? 기회가 올까요? 기회 와요. 아 자동차요? 네. 옷은 어 고생한 만큼 나한테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와. 지금까지 개고생했습니다. 고생한 만큼 나한테 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아빠한테는 쇠나 예를 들어서 뭐 쇳덩어리나 아니면 쇠소리가 나는 그런 쪽으로 풀어먹으신다면 돈 버세요.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고생하셔야 돼요. 올해까지는 기인을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내가 다 푸는 격이야. 내가 어쨌든 간에 들판 산판에 풀어놓고 내년에는 그 수확을 내가 걷는 애예요. 그러면 옷은 솔직히 10장을 팔던 100장을 팔던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5천원 격이야. 근데 다른 거를 하셔서 하신다면은 5만원, 5백만원, 5천만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내년에는 들어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리나는 거, 쇠부치 하라 그랬는데 아직 저는 주변에 그냥 가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네.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최근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기계 관련된 거 있는데 관심을 좀 가졌는데 멀어지더라고요. 아직 운때가 되지를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의료 쪽은 작년에 시작하신 거야? 의료기기요? 올해 초요. 올해 초?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폼을 잡은 거예요. 폼을 잡았는데 이것도 반짝이네. 이것도 반짝이라고요. 빨리 빨리 움직여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업종이 일정을 봤을 때 거의 빨리빨리빨리 움직여서 짧게 짧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친 거밖에 들어오지를 않아. 그렇게 오래 갖고 있었던 게 없었나요? 네. 사촌 동생이 의료기기를 하는데 형님 베트남을 좀 팔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올해 초부터 베트남이 팔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돌아다니는 일을 하셨어요? 베트남에서 여기 일하다가 저기 일하다가 오다 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일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부동산 같은 비슷한 거.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서비스업 쪽으로 뭐를 하러 다니셨냐고요. 왜 돌아다니는 걸로 자꾸 보여요? 그래서 이제 부치민에 있다가 하노이에 있다가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공장이 이제 많다 보니까.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내년에 올 가을 겨울 지나서 내년에는 간잿바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조금 신경을 쓰고 좀 알아보고 좀 그런 부분적인 거를 많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에 간잿바람이 있어요. 와 사고인가요? 그런 사고가 아니라 문서에 계약을 하더라도 문서에 무슨 뭘 하나를 잡더라도 조금 그런 거를 조심을 하셔야 될 일이 뚜렷하게 있어요. 왜냐면 내년에 간잿바람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일을 하실 것도 그렇게 오래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순간에 수익을 봐서 순간에 뺄 것 같아. 그러면 짧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요번에 그 건수를 빼고 다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또 다른 게 또 다른 게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시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 지금까지 그런 거야. 지금까지. 길지 못 가더라고요. 최고 길게 간 게 뭐 칠 년 육 년 오년 그 사이에는 일 년 이년 뭐 이렇게 짧게 짧게. 짧게 짧게 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랑 맞는 일을 아직. 그렇게.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순간에 요거 하고 저 사람이 요거 해달라면 순간에 이거를 하고 해서 짧게 짧게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신 거지. 안 그랬으면 벌써 몇 번 말아먹었어야 돼. 두 번. 두 번 말아먹었어요. 몇 번 말아먹었어야 돼. 말아먹고 또 하고 또 말아먹고 또 하고 했었어야 된다고. 그게 언제까지냐. 올해까지. 올해까지. 조금 그렇게 일적인 면에 그렇게 좀 뭘 하려고 하면 또 중도 하차하고. 뭘 좀 하려고 하면 중도 하차하고. 그런 게 반복적인 게 아마 올해까지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내가 조금 안정적인 일거리를 조금 잡을 일이 뚜렷하게 있고 내년에는 인맥을 새로운 인맥을 알아갈 일이 뚜렷하게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단죄와 망신술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주변에 뭐 그렇게 주변에 지인도 없고 뭐 소리나고 그런 게 지금 현재는 없고. 누구나 올 때는 답답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닥친 거는 의료 그건데 이제 수출원 회사에 일본 수출원 회사에 면접하는데 그 사람을 9월 달에 보자 그런 사람인데. 내 머릿속에는 20%밖에 없어요. 10%밖에 없고. 지금 이제 그 베트남의 의료기기 파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지금 사실 중간 단계까지 오고. 중국을 뚫어봐요. 중국. 중국을요? 중국 기회가 왔었어요. 중국 기회가 왔는데 그때 한번 이제 화성을 인터뷰 안 되면 아주 큰 회사에 왔는데. 중국이 이제 지사장으로 나가는 거 됐는데. 꼬이 되니까. 코로나는 끝나는 시점에 아이 그게 무선 돼버렸어. 다시 와요. 중국 쪽에. 그분이. 중국을 뚫으라는 소리는 지금 사신국에 또 문은 열려있거든요. 그니까 뚫으세요 뚫고 나면 내년에는 내가 괜찮아요. 내년 오니 괜찮아요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힘들 거고 그래서 내 올 가을 때부터는 아마.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연락이 오거나 내가 생각지도 않게끔 뭐 계약권이 되거나 그러면서 내년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주머니에 재미도 못 느꼈을 것이고 내가 일은 빡세게 하는데 내가 솔직히 재미라는 거를 그다지 볼 일을 못 봤을 거야. 근데 내년에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어? 되네 라는 게 내년 올해는 괜찮아요.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 그러면 좋은데.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 기업체 이제 그것도 못 만든 회사인데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 가구는 멋지예요. 근데 그 업체가 참 됐으면 참 좋았었는데 한 50% 진행되다가 마지막 단계 와갖고 딱 한다더라고 마지막 단계 그때 한 8, 50%까지 됐지. 들어가는 티켓도 막 끊고 막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속으로. 왜 그러신지 알아요. 처음과 끝에 매듭이 없으세요. 그리고 힘이 없으세요. 그리고 내가 내 일하는 거에 자신감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냥 미적미적거리시거나 그냥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니라 다른 분이 이거를 뭐를 같이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카가 하고 있어도 없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뭐 의료나 그런 부분적인 거를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하시냐고요. 아니 직원이에요. 직원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 많이 약하시대요. 약하시다 보니까 내년에는 운이 같이 받아주지도 않았던 것도 맞지만 내년에는 그거를 조금 수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들어오고 내년에는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연락이 올 일이 있고 그래서 높은 자리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려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될 거예요. 분명히 되실 거예요.